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리코,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상대팀 브로러가 아래에 있는 핫존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했고, 지금 위쪽으로 분량의 브로러가 왔습니다. 상대팀 발리가 특수 공격을 사용했지만 처치하지 못했고, 지금 핫존잉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대팀 2차가 스프톡에서 공격을 하다가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유율 48대 25,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대팀 발리가 접근을 하면서 공격을 했다가 공격을 막고 부활했습니다. 정리율 지금 70% 달성합니다. 위쪽 핫존 점령을 했습니다. 상대팀 루타와 발리가 위쪽 핫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2명의 브로러러를 정리하고 지금 하단의 핫존으로 이동합니다. 점유율 96, 97, 98, 99 불쌤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